읽어주는 남자 박래오 책 읽어주세요 이제 코끼리가 코끼리가 소리가 짖어요 아 그래요? 배고파서 풀을 뚝뚝뚝뚝 코끼리가 풀을 먹었대요 아 배고파서 풀을 먹었대요? 네 네 기대도 코끼리가 또 배고파서 풀을 먹었대요 또 배고파서요? 네 네 호랑이가 예를 들어 호랑이가 보는 코끼리 꼭 뺏어갔대요 뺏어갔어요? 네 맙소사 속상했겠다 근데 경찰 아저씨가 뺏어갔대요 경찰 아저씨가? 근데 호랑이 거 뺏어갔대요 코끼리 돌려줬어요? 아 호랑이 거 뺏어갔대요 다시 코끼리 돌려줬어요? 네 착한 경찰 아저씨네? 네 네 그래서요? 근데 배고파서 물을 먹었대요 또 배고파서? 아니 물을 먹었어요 아 물을 먹었어요? 네 네 시대죠? 네 근데 우운 발이 더우지? 얼룩마라 더우지 그랬어? 시대죠? 코끼리 물을 쭉쭉 뿌려줬대요 진짜 물을 뿌려줬대요? 너희도 덥지 해갖고? 와 우리 책 내용을 잘 아는군요 시대죠? 네 아빠가 돌아가는 아기토끼리 엄마토끼리 아빠토끼리 아기토끼리 엄마토끼리 살았대요 아 진짜요?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 결혼했대요 엄마 아빠 결혼했대요? 네 네 맞네요 서로 뽀뽀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? 네 행복하게 살았대요? 쪼! 쪼 줘 레오 쪼 읽어놓자 또 읽어줄 거야 엄마? 응 알았어 엄마같아 레오 몇 살이야? 응? 네 살 네 살 사랑해 내 사장 나도 사장 어 나비다